교육부가 오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2학기 대학의 대면 수업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광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오늘 발표된 교육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떤 분야에 지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번 교육부의 1차 추경예산이 76조 6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여기에 이번 2차 추경예산까지 반영하면 추경예산은 총 83조 규모가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는데요. 직업계고 학생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에 1인당 50만 원씩 총 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구직난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직업계 고등학교 580여 곳에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배치하는 데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또 전문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3만 명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가공인 자격 취득에 드는 비용 등에 1인당 70만 원 총 215억 원을 지원합니다. 네, 이 안에 다가오는 2학기 대학의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한 지원도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2학기 대학의 대면 수업을 늘리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죠. 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대학의 방역관리 인력 2천 명을 지원하는데 예산 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학교에 약 5명을 배치해 건물 출입 관리와 소독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또 교육계에선 중요한 사안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재적위원 261명 중 165명의 찬성을 받아서 법안이 가결됐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학 입시나 교원 수급과 같이 중요한 교육 정책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독립행정기구입니다. 국가교육위 설치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었죠. 하지만 의원 구성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 몫의 추천 인원이 많아서 편향적인 기구가 될 것이라는 교원단체와 야당의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법안이 통과돼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치기 입법 독주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가 일관된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년 7월 중순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가교육위 설치 계속 좀 지켜보죠.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